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인프 캘린더의 피커 타입 속성과 다이나믹 헤더 오더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달력 헤더 부분의 연도 및 월 표시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피커 타입 속성 값이 다이나믹일 때 유효합니다. 다이나믹 헤더 오더 속성 값은 이어 혹은 먼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프 캘린더입니다. 프라퍼티 창에서 피커 타입 속성 값을 검색하면 다이나믹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이나믹 헤더 오더 속성 값은 이어 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달력을 클릭하면 상단의 연도 월 순서로 표시됩니다. 헤더를 클릭하면 연도와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다이나믹 헤더 오더 속성 값을 먼스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달력을 클릭하면 달력 헤더의 월 연도 순서로 날짜가 표시됩니다. 헤더를 클릭하면 연도와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